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커피숍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의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시설 이용 문의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뭘 좀 부탁을 했는데 인터넷이 필요해서 커피숍에 와이파이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직원에게 사용 가능하냐고 물어보려고요 자 우리가 어순 트레이닝 여행편을 통해서 하나 얻은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쵸? 여기처럼 공손하게 may I로 물어보셔도 괜찮고 혹은 편하게 can I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용 시설을 여러분들 이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사를 use라는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ay I use 제가 사용을 좀 해도 될까요? 무엇을요? 필요한 물건, 필요한 시설 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그 시설 좀, 제가 그 물건 좀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카페에서 물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can I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부탁이니까 조금 공손하게 may I를 가지고 오늘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휴대폰 충전기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면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제가 휴대폰 충전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바로 may I use라는 동사를 통해서 may I use 하고 나서 휴대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phone charg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ay I use your phone charge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부탁 혹은 허락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may I use your phone charger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와이파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또 may I use라는 동사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ay I use 하고 나서는 와이파이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r 와이파이라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렇게만 물어보시지 말고 이제 may I use your 와이파이로 물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may I use your 와이파이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용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요? 바로 may I use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화장실, bathroom이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처럼 restroom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되게 restroom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공공화장실의 느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bathroom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may I use the restroom? 혹은 그냥 you are 가지고 다 이 자리에다가 써도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이제 손님이니까 당신의 화장실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휴대폰 충전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덜을 많이 붙여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아용 의자를 조금 써도 될까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약간 좀 어렵습니다 I를 안 칠인데 유아용 의자는요 high chair 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의자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유아용 의자 좀 써도 될까요? 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may I use 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high chair 이니까 may I use a high chair 혹은 뭐 you are high chair 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아이를 안 칠 이라고 얘기를 할 때 for my child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우리 아이 안 칠 이제 high chair 좀 하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may I use a high chair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ay I use a high chair for my child까지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행을 가셨을 때 전화를 못 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로밍하고 막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전화 한 통화만 잠깐 써도 될까요? 요렇게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또 may I use 하고 나서는 your phone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ay I use your phone?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카페 직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약간 이제 눈인사로 조금 친해졌거나 혹은 대화 몇 번 했었을 때 제가 잠깐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요렇게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카페 내에서 뭔가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약간 문의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해요? 바로 제가 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표현 may I use 필요한 물건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관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급하게 이메일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와이파이 되나요? 저희 커피숍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잘됐다 제가 와이파이를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비밀번호는 영수증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자 오늘 상관극에서는요 아 지금 제가 되게 급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I need to check my email in a hurry 아 제가 좀 급하게 이메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Do you have Wi-Fi? 와이파이 있나요? 요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돼요 그쵸? 그랬더니요 Our coffee shop offers free Wi-Fi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커피숍은요 공짜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Oh great! 잘 됐네요 하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제가 써도 되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may I use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may I use it? 제가 그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요렇게 간단하게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Of course, sure!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하고 나서 the password is written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져 있대요? On the bottom of your receipt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영수증 이제 아랫면에 바닥면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커피숍에서 여러분이 시설을 이용할 때 문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may I use 하고 나서 필요한 물건 이라는 표현 하나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 나라의 변함이 놔두고 우리 또 학교 일부 부끄러고 나이나